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븐장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초콜릿 wegen 지침 따뜻한 pull 마사지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오징어 청양고추 마요네즈 오돌뼈 바삭바삭 바삭바삭 저에게 기름의chin이요 쫄깃쫄깃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울버렸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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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요 랩땡땡 칼칼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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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이번에는 다른 맛에 있는 장면이 되어있어요 맛은 불닭볶음면은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생크림의 닭다리에서 여기가 더 맛있네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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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닭다리 팽이버섯